김연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 뉴스의 이면을 훅 파고 듭니다. 훅뉴스 오늘도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권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오늘 훅뉴스에서는 어떤 문제를 좀 훅 파고 들어가 볼까요. 오늘 주제와 관련된 음향을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청와대가 최근 2년여 동안 2천여만 원 상당의 태반주사 등을 구입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태반주사, 마늘주사제 등을 대량으로 사들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청와대가 다량의 주사를 구매했다는 소식. 이번 주 내내 뜨거웠어요. 네 그렇죠. 청와대는 그런데 이게 직원들 건강용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취재를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용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결론입니다. 왜 그런 결론에 이르렀는지 대통령의 주사사랑 무엇이 문제인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통령의 주사사랑 무엇이 문제인가. 바로 들어가보죠. 우선 이 의료용품들이 박 대통령용, 박 대통령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이들 주사용품은 대부분 미용용입니다. 태반주사는 갱년기 여성들이 맞는 거고요. 백옥주사도 여성들 피부 미용에 쓰는 거죠. 감초주사는요? 그것도 역시 뷰티클리닉에서 사용하는 영양제입니다. 청와대 직원들이 이름부터 생소한 이런 미용주사를 맞을 이유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것도 의무실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런 것도 직원들 건강용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건강용이라는 건 비아그라 등 이 두 개 제품에 대한 해명이었습니다. 이들 주사에 대한 해명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공식 해명이 없었군요. 네. 그렇지만 청와대 직원들이 이걸 안 쓴다고 해서 그게 곧 대통령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대통령이 그동안 미용에 상당히 집착해온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치의 대신 비선 의사한테 이런 류의 주사를 말했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해당 의사에게 차원 병원에서만 미용 치료를 받은 게 최소 25번이나 된다는 사실도 밝혀졌죠. 밝혀졌죠. 또 대통령이 태반 주사를 원했다 이런 주치의의 발언도 보도가 되게 됐고요. 특히나 박 대통령이 얼굴에 성형 수술을 했을 거라는 의혹까지 새로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니까 시술이 아니라 성형 수술을 했을 거라는 얘기는 이거는 처음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제 스마트폰에요. 대통령의 과거와 현재 사진 제가 한번 가져왔면 한번 봐보시죠. 이게 과거. 이게 언제쪽 얼굴입니까? 그게 2010년 사진이고요. 2010년. 네. 그다음에 그 옆에가 최근 사진입니다. 한 6년 사이에 차이가 나는 사진이군요. 네. 특히 이제 오른쪽 눈가의 주름 보시면 6년 만에 완전히 없어진 게 확인나게 지금 드러날 겁니다. 많이 다르네요. 오른쪽 눈가의 주름이 있던 것이 최근 사진에는 세월이 갔는데 오히려 없어졌어요. 그렇죠. 이 사진을 가지고 제가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보여주면서 자문을 구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처럼 피부의 변화가 이렇게 늘어난 피부가 좋아졌다 그러면 그러니까 피부를 절개, 속눈썹 바로 밑으로 절개를 해서 피부를 좀 잘라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진만으로 이게 판단이 가능할까요? 요새 포토샵 작업도 워낙 많고 해서. 네. 이 사진들은 모두 동영상의 정지화면을 제가 직접 캡처하는 거라서요.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군요. 이 정도면 칼을 대지 않고는 불가능한 수술이다라는 게 이태문가의 의견입니다. 그럼 성형시술이 아니라 수술을 했다면 그게 언제쯤이라고 보는 겁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는 대통령 동영상을 제가 모조리 드려봤는데요. 동영상으로 봐서는 2013년 7월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2013년 7월에 수술을 했다면 그거는 청와대에 있을 때인데 수술을 어디서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보안 문제 때문에 외부에서 하기는 어려웠을 거고요. 했다면 청와대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와대 안에서 수술이 가능합니까? 수술이요. 그렇게 어려운 수술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성형외과 전문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는 그렇게 큰 수술이 복잡하고 큰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 안에서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지구들을 가지고 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청와대에도 혹시 확인 요청해 보셨어요? 제가 질의는 했지만 그에 대한 입장은 듣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어디까지나 가능성이겠습니다만 그리고 성형수술이 죄는 아닙니다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번에 나온 다량의 미용용 약품들도 대통령이 미용용으로 구입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상당히 가능해지는 거군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직원들용이라면 청와대의 공실적인 예산지출 내역에 이런 게 나와 있어야 맞겠죠. 하지만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밝혀진 주사기 외에도 마취용 약품을 구매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엠라 5% 크림이라는 건데요. 이건 성형외과에서 보톡스 주사 같은 걸 놓을 때 또는 레이저 시술을 할 때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바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청와대 내부에서 수술이 여러 번 이루어졌다 이건 몰라도 적어도 성형 시술은 계속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군요. 여기까지가 각종 주사제가 대통령을 위한 게 아닐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풀어주신 건데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왜 이런 약물 사용이나 미용에 대통령이 신경 쓰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미용에 신경 쓰는 거 이거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겠죠. 그건 개인의 자유죠. 하지만 그것이 통치의 수단으로 기능을 했다면 문제 소지가 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가령 해외 순방을 보죠. 박근혜 대통령 외교의 주요 키워드는 알맹이와 거리가 먼 패션 외교였습니다. 패션 외교. 외교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들어설 틈이 사라지는 건데요.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인 환상을 심어주기 위한 수단으로 누군가 대통령의 미용과 성형을 악용할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미용을 위해서 과다한 약물 사용을 할 경우에는 이게 대통령의 건강 문제와도 안전 문제와도 직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공개된 약물은 의학적으로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물질들입니다. 우석균 가정약 전문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상 근거는 없어요. 그게 더 나아질 거라는 근거가 좋게 봐줘서 매우 희박하거나 냉정하게 말하면 근거 없는 거죠. 누가 있다면 건강보험으로 해줬겠죠. 별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주사들이다. 그런데 효과가 없었으면 안 맞았을 텐데 계속 맞은 걸 보면 뭐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문제인데요. 플라시보 효과라고 있죠? 위약효과. 좋아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드는 거. 그런 효과 때문에 지속적으로 말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약물에 중독된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약물에 혹시 중독이 된 거 아니냐. 그 얘기가 성립하려면 이번에 매입한 물량이 대부분 대통령을 위한 거다라는 전제가 깔려야 하는 거네요? 네. 이번에 청와대가 구입한 약품 중에 에토미데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에토미데이트 리프로주 이런 약물이 있었죠? 마약류로 분류되는 프로포폴과 비슷한 약품인데요. 이걸 굳이 썼다면 거기에 중독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의 진단입니다. 이게 제2의 프로포폴이다 이렇게 소개되는 거 맞죠? 그렇죠. 성형외과의사회 권영대 이사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 의무실에 들어간 게 지금 수액 들어가서 수액에다가 거기다가 마늘주사, 감초주사 등등 넣고 거기다가 에토미데이트를 넣었다는 거죠. 에페드린도 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 푹 자고 일어나서 기운이 나고 개운한 듯한 느낌을 느끼게 해주는데 결국은 오후에 그렇게 2시간 동안이나 관저에서 오는 도중에 저 중대본부에 못 나타난 거는 대통령이 완전히 약으로부터 회복이 못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통령이 만약 이 주사들을 정말 다 맞은 거라면 그건 중독 수준이다라는 얘기고 그게 맞다면 왜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가도 궁금해지는데요. 대통령이 일상의 상당 부분을 최순실 씨의 의전에 왔다 이런 정황이 여러 차례 드러난 바 있죠. 이미 드러났죠. 이 약물에 대한 의전도 최 씨로부터 비롯됐을 거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 씨는 이미 성형 중독, 약물 중독에 빠져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물입니다. 지난 3년간 김영재 성형외과에서만 136차례나 진료를 받았죠. 또 차원병원에서만 이런 주사제를 7년간 300여 차례나 처방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또 귀국 시에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한 거 기억나시죠? 바로 그것도 이런 약품을 끊었을 때 나타나는 금단 증세일 거라는 관측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성형 중독, 약물 중독 이건 아무나 걸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중독은 돈 많은 일부 강남 부유층 아주머니들의 전유물로 보통 이해가 되는데요. 돈으로 젊음을 살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특히나 이 불로처로 비유되는 줄기세포의 주사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줄기세포 주사라면 박 대통령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맞았다는 보도가 있었던 그 줄기세포 주사요? 맞습니다. 이 줄기세포 주사 그런데 상당히 고가 주사입니다. 얼마나 되는데요? 권장하는 대로 맞으면요. 1억 원이 듭니다. 1억 원이요? 네. 한 줄기세포 업체 관계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비용은 지금 현재 시술비가 950만 원 정도. 몇 차례 이거를 받나요? 10회를 한 사이클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싸요? 네. 이게 일본에서 또 맞아야 하기 때문에 또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일본에 가서 맞아야 됩니까? 줄기세포를 주사로 맞으면 이 노화된 세포들이 있던 곳에 새 세포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줄기세포가 많이 필요하겠죠. 많이 필요하겠네요. 많이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한데 바로 그게 배양입니다. 하지만 세포 배양은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몸 밖으로 빼내서 강제 배양을 하는 건 불법이군요. 네. 그래서 배양이 가능한 일본에서 가서 주사를 맞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줄기세포 맞는 곳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거는 배양하지 않은 줄기세포입니다. 자기 몸에서 바로 뽑아서 필요한 부위에 놓는 주사죠. 그럼 왜 우리나라는 이 줄기세포 배양을 불법으로 해놨습니까? 이게 임상 테스트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 배양 과정에서 암세포로 발전될 가능성 이런 위험성이 상존에 있어서 의학계에서는 매우 위험한 물질로 이 줄기세포를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줄기세포 주사 맞은 우리나라 사람 2명이 사망했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줄기세포 주사는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로 치부되곤 합니다. 녹색병원의 정영준 전문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줄기세포는 중간에 그런 핵심 기술들은 입증된 게 없어요. 세포를 어디다 저희가 타겟으로 보내거나 조절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넣고 그냥 요행수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은. 증식하려니 그냥 통화 안 되는 휴대폰을 파는 거예요. 위안을 삼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안전성이 검증 안 된 거라면 일본에서는 어떻게 배양을 허용했습니까? 일본은 정해진 방법대로 하면 배양은 가능합니다. 그렇더라도요. 배양의 결과물인 줄기세포 주사를 맞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배양은 가능하게 해놨지만 그걸 주사하지는 못하게 해놨어요? 임상이 끝나지 않은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주사하는 일은 금기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줄기세포 업계 쪽에서 계속 지금 로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임상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또는 일본처럼 배양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허가해달라는 게 이쪽 업계의 주된 민원인데요. 최순실과 박 대통령이 진료를 받은 차병원 그룹 같은 경우에 이 분야에서 이 정권 들어서 상당한 특혜를 받았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죠. 오늘 주사에 중독된 대통령이 있다면 이라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누구나 아름다움과 젊음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성형 중독을 넘어서 약물에 중독된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라면 이건 상상하기 힘들죠. 그런데 그게 자꾸만 하나둘 정황상 우리나라 이야기처럼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너무나 끔찍합니다. 하루빨리 이 기낭몽에서 벗어났으면 하고요. 명명백백히 사실들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건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기낭몽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